자! 다음 곡도 갑시다. 다음 곡은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. 지금 회사를 다니시느라고, 알바를 하시느라고 제대로 못 쉬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가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빨간 날! 오 예 Flat! 스승의 날은 어쩔 평일입니까? 선생님 죄송합니다. 빨간 날인 줄 알았어요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는 어버이자는 어쩔 수 없는 평일입니까? 부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 공부하드릴게요 돌아와라 빨간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어디로 갔나 빨간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넌 대체 어디로 갔나 부모님 빨간 날 지구는 언제나 푸른 땅인데 식목일은 어째서 평일입니까? 지구야 미안하구나 이젠 쓰레기 안 보일게 언제나 열심히 일 많았는데 근로자에게 나는 또 평일입니까? 지구야 미안하구나 내가 오늘 탄수육 쏠게 돌아와라 빨간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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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갔나 빨간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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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넌 대체 어디로 갔나 돌아와라 빨간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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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 오 어디로 갑나 빨간 날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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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진짜! 진짜! 너 대체 어디로 한 거냐! 돌아오라 빨간 날 지금 진짜! 지금 진짜 Quanga여??